목소리가 참 힘들었을 거에요. 그래도 누가 물 한 마금도 안 갖다 줄 거에요. 참 말로 인심들이 여러개 있어. 양평우 시민들은 인심이 이런가요? 다음 가수는요. 아 딱 보시면 동글동글아가 상당히 귀엽게 생기셨어요. 진태정이라는 가수입니다. 요즘 타이틀곡은 터미널의 밤이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어요. 이제 막 데뷔했고요. 여기 좀 엠넷도 나가시고요. KBS 가요무대도 곧 나가실 예정입니다. 이분 노래 한 번 들어보실래요? 네. 젊은 친구인데요. 노래를 구수하게 잘합니다. 타이틀곡 터미널의 밤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무꾼 노래 계속해서 창의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같이 신나시면 같이 움직입시다. 나는 그냥 당신의 우신 사랑의 나무꾼 우리 열 번 찍어 한 번만 가면 백 번 천 번 또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을 알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미모 쉽게 키워서 나 꿈에 안고가 안심 품에 안겨 두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현실이 사랑이 나무도 사랑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hopeful 박수 박수 아우 반수는 기자네 열 번 찍어 아무나 나가면 백번 천번 또 찍을 수 있어 네 예쁜 날씨만 있어 주면 무엇이든 알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은혜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꿈에 안고가 당신 꿈에 안여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는야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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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사랑에 나는다 나는 Thompson 나이 사랑하는 님을 보내고 돌아서는 덤빙들의 맘 외로움에 가로등도 살고 있구나 내 가슴은 울고 있구나 헤어지기 싫어서 웃어 놓지 못해 창창가에 기내요 나는 그리웠어 눈물을 보내는 약속한 은혜가 그리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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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다다다다다 낳은 tries 꽃 필수 이어로 decisions 걸ué로 bef 걍을 막 미 Demons Virio etti тому 그 손을 놓지 못해 창창가의 기계 영혼이 떠나는 미리 이리 와서 눈물로 보내는 야속한 베리마 어미꽃의 방미요 사랑하는 님이에요